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. 저 진짜 사고 난 줄 알았어요. 얘긴냐? 언니. 이거 다 찍었죠? 언니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. 내가 뭘.. 언니가 아아 이랬어. 나도 이게 신나는 거야. 언니도 완전 이러고 있었어. 아니야. 둘이서 완전.. 싫어 보셨어, 그럼. 싫어 보셨어. 아니야. 진짜.. 봤죠? 난 놀란 게 아니야. 좋아하지 않을 뿐이야. 이거 왜 했어? 어? 이거 왜 했어? 소름 끼치기 싫어. 놀란 게 아니라 싫어. 솔직히 놀랐어요, 저는. 솔직하지 않네요. 나중에는 참았죠, 그래도. 끝내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괜찮아요, 진짜. 이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괜찮아요. 애기냐? 애기지 난 베이비야. 여우 난 베이비잖아. 이거 내 얘기지 않나.. 내 얘기지 않는다.. 여기.. 다.. れた.. 해.. 또.. 이.. 뱃살.. .. 저..